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대구시도 긴급점검에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정수작 5곳과 배수지 52곳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엿새 동안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든 시설에서 유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6일부터 현재까지 15건의 유충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매일 유충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인천 정수장에서 문제가 된 활성탄 접촉지의 세척 주기를 7일에서 5일로 모레 여과지도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간격을 단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